육군사관학교 8기 출신 임종필 길재호 석정선 등과 함께 정군을 외쳤으며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참여하여 쿠데타 성공 후에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최고위원과 내무분과 위원장 운영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한 군인 출신으로 1963년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의 양을 위한 제5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국가 최고정보기관 수장인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어 제1차 인혁당 사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동백님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을 수사지휘하면서 수많은 소중한 삶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십 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앗아갔던 남산맷돼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혁 국면에서는 국민복지회 사건과 김영삼 초산 테러 사건, 이만섭 암살 시도 등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불법연행 강제 연행하여 온갖 고문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살마저 노렸던 그강무도한 박정희 정권의 폭정을 상징하는 최장기 남산의 부장으로서 1971년 제8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 전국구 5번으로 국회까지 입성했으나 1972년 10월 유신 직후 제9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신정 의회에서조차 배제되며 미국 망명 이후에는 코리아 게이트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군기반장, 사냥개에서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는 고발자 폭로자로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두고는 아직까지도 논란 중인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문제적 인물 제3공화공 열전에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 김영욱입니다 김영욱은 1925년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1948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6개월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949년에 졸업한 후 동기들이 초급창교로 대다수 전사했던 6.25 한국전쟁에서 살아남아 김종필을 비롯한 648기 동기들과 함께 1960년 4.19 혁명 직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의 내각 책임총리 장면과 당시 육군참모총장 송효찬 등을 향해 당돌하게 전군할 것을 외쳤고 1961년에는 박정희로 상징되는 군부 쿠데타 세력에 가담하여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박정희의 조카사위이자 군부 쿠데타 세력의 브레인이었던 김종필을 필두로 길제호 오치성 홍종철 등 648기 동기들과 함께 군부 쿠데타 세력 내 박정희 친위대를 자처하며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군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김영욱은 만 36 나이로 당시 국가의 3권을 장악한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위원이자 내무분과 위원장, 운영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군정의 핵심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김영욱의 대담한 정치적 행보가 빛을 발하게 된 시기는 바로 자신의 동기이자 초대중앙정보부장과 민주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종필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떠났을 때인데 당시 김종필은 초대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며 군부 쿠데타 세력 내 박정희의 발목을 잡을 대다수 인사들을 숙청했지만 군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당초 내세웠던 민정희 양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셀프 민정희 양을 하려하자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 외치며 함께했던 군정 내부에서도 반발이 끊이질 않았고 이 와중에 박정희의 최측근으로 민주공화당 창당을 주도했던 김종필마저 외유를 떠나자 6.45기 출신으로 쿠데타 당시 실병력을 진두지휘했던 김재춘은 군정 내 반제이피 세력의 선봉장이 되어 자신들의 동기들 뿐만 아니라 장군파 이북파 등을 규합해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에게 민정불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정희는 김재춘을 김종필 김용순에 이어 제3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하며 일단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후위를 도모하고 있을 때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운영기획위원장이었던 김영욱은 외유중인 김종필을 대신해 박정희 곁에서 김재춘을 배격하고 민주공화당에 올라타 셀프 민정희 양할 것을 적극 피력하며 최고회의에서는 홍종철과 길재호, 민주공화당 내에서는 김동환, 오학진 등 자신의 648기 동기들과 함께 위태위태했던 박정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하고 있던 박정희는 제5대 대선 출마를 통해 셀프 민정희 양하기로 결심했고 1963년 7월 임명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김재춘을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한 후 김영욱을 제4대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당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인 중앙정보부장에 등극한 김영욱은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한 번 오지 않을 일생 최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박정희만을 오로지 바라보며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수많은 악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에 오르자마자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 국면에서 각종 정치 공작을 통해 야권을 분열시켜 박정희 군정의 셀프 민정희 양에 큰 기여를 했고 1964년에는 박정희와 김종필이 군정에서부터 은밀하게 추진한 한일협정에 대해 서울에서만 수만 명이 참여한 6.3 항쟁 등 전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히 자 일명 제1차 인혁당 사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 등을 수사지휘 하며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하에 시위 핵심 세력 핵심 인사들을 빨갱이로 뒤집어 씌워 개인 사찰 불법연행 강제연행 뿐만 아니라 온갖 독한 고문들까지 자행하는 등 모질게 탄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은 1967년 제6대 대선과 제7대 총선 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연장을 위해 각종 공작들을 서슴지 않았고 제7대 총선이 6.8부 정선거라고 불리며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박정희 정권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항해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국면 전환을 위해 또 다시 국가의 안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당시 동독과 서독 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의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교수 의사 예술가 유학생 등 200여명을 북괴대남 적화공작단 으로 엮어 이 중 70여명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던 일명 동백님 사건을 1967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열흘 사이에 총 7차례에 걸쳐 연거푸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던 유명 작곡가, 화가, 시인 등을 비롯하여 명문 대학교 교수들과 유학생들에 이어 파독 광부들까지 북의 대남 적화공작단에 연루되어 이적행위를 벌였다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열흘 이상 뉴스와 신문 지면들을 뒤덮으면서 당시 6.8부 정선거 규탄 시위로 난처한 상황에 몰렸던 박정희 정권은 국면 전환을 넘어 오히려 반정권 시위 세력들을 더욱 더 탄압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매번 국가의 안보를 앞세워 공안 사건들을 통해 국면을 전환해왔던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초부터 청와대 뒷마당까지 뚫렸던 1.21 사태와 동해안에서 정찰 중인 미국 군함이 나포되었던 푸해불러한 필압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지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중고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교련 교육을 의무화시켰고 이에 대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문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차 거세지자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1968년 7월 임자도 간첩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학생운동 세력들의 서포터 역할을 했던 월간지 청맥이나 학사주점들을 드나들었던 인사들까지 통일혁명당이나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등으로 올감해왔던 일명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교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한창 전개 중이었던 학생운동권 세력들을 또다시 탄압하며 국면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의 마수는 비단 학생운동권 세력들에게만 뻗친 것이 아니었고 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공화당 현역 국회의원들까지 뻗어나갔습니다. 1968년 교련 교육 의무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와 이에 대한 탄압이 한창인 무렵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3선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손봐야 했는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의회 의석 총 175석 중 130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의 지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당시 정권의 2인자이자 당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김종필을 필두로 한 JP계열 의원들마저 3선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답답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박정희의 속을 뻥 뚫리게 해준 정부 측 인사가 있었으니 이 또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영욱이었습니다. 김영욱은 당시 1.21 사태 등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JP계열 의원들로부터 인책공세를 당했던 터라 가뜩이나 감정이 좋지 않았고 JP계열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야 구분 없이 당시 의원들 대부분도 자신들을 막무가내로 사찰하고 위협하는 김영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 치닫자 김영욱에게 3선 개헌은 걸핏하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의원들을 손보는 데 있어 좋은 명분이자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영욱은 3선 개헌이라는 명분 아래 당내 중진의원들까지 남산으로 불러다가 개헌에 협조할 것을 강권했고 한때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김종필마저 개헌을 반대하는 정적으로 몰아붙이며 시국판단사라는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앞세워 김영태 최영두 등 JP계열 핵심인사들을 남산으로 끌고 가 모질게 고문했습니다. 결국 김종필은 자신의 주군이자 처삼촌인 박정희와 동기이자 절친이었던 김영욱에 의해 정치적 수족들이 모두 잘려나간 채 정치판을 떠나야 했고 대표적인 JP계열 의원이었던 최영두는 당시 당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욱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중앙정보부를 앞세워 현역 여당 의원들까지 남산으로 끌고 가 협박하고 고문까지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야당 신민당의 원내총무로 삼성개험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퍼부었던 김영삼에게도 괴한들을 보내 정치 테러마저 감행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연임을 위해서라면 헌법을 뜯어고치는 것도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장과 묵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국가를 동일시하며 무조건적인 충성을 앞세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향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브레이크가 고장난 불도저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던 김영욱은 남산 멧돼지, 공포의 삼겹살 등으로 불리며 악명 높은 남산의 부장으로 자신의 권세를 떨쳤으나 결국 이러한 맹목적인 과잉 충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치 이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이만섭 등 당내 소심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개헌에 대해 찬성하는 조건으로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을 경질할 것을 내세우며 1969년 삼성개헌 국면 막바지까지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내에서도 김영욱의 거취를 놓고 개헌에 찬반 여부를 딜하는 등 김영욱에 대한 당내외 평판은 이미 회복할 수조차 없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자칫하면 김영욱에 대한 불평불만이 자신에게까지도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안이 국회 날치기에 이어 국민 찬반 투표까지 통과되자마자 삼성개헌의 일등공신이자 1963년 셀프 민정이왕을 통한 박정희 정권 출범에서부터 무려 6여 년간 두 번의 대선과 총선을 비롯해 각종 위기 국면들을 돌파하고 정권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단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경질했습니다. 삼성개헌까지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영욱은 당연히 자신의 노고에 대해서 치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6년 동안 정권의 군기반장이자 사냥개로 온갖 지저분한 일까지 도맡아 처리해온 대가가 경질 해임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1971년 제8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 전국구 5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의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가까운 지인들과 골프나 치며 숨죽여 지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라는 감투가 벗겨진 김영욱은 그야말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나 다름없었고 1972년 10월 유신 직후에는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한 유신정 의회에서도 배제되자 10년이 넘도록 충성을 다했던 박정희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며 1973년 대만 학술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명예 박사학위를 핑계로 출국한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해버렸습니다. 이후 김영욱은 제3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군기반장 사냥개에서 제4공화국 박정희 정권의 배신자 내부고발자로 180도 돌변하여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거나 코리아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조직된 미국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산하국제기구소위원회 일명 프레이저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며 박정희 정권의 치부를 들쳐내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치부를 비롯해 정권의 각종 비리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김영욱을 회유하기 위해 정일권 김종필 오치성 김동조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특사형식으로 미국에 수차례 보냈으나 김영욱의 입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1979년 10월 김영욱 을 납치 후 살해하며 간신히 그 입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김종필 이후락 신직수 김재규 등 남산의 부장들 중에서도 단연 가장 강력한 임팩트를 남긴 박정희 정권의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으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까지도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사찰 미행 도청을 넘어서 남산으로 끌고가 고문까지 자행했던 박정희 정권의 극악무도함을 상징하는 남산 멧돼지 공포의 삼겹살 이자 박정희 대통령에게 토사고팽 당한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의 민낯 을 폭로했던 프레이저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한때는 박정희 정권의 사냥개로 한때는 박정희 정권의 폭로자로 박정희 정권의 더럽고 어두운 면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줬던 그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그림자였던 김영욱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처럼 그의 마지막까지도 수많은 풍문 을 만들며 남들과는 다르게 마감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